학교폭력 논란으로 활동을 중단한 배우 지수 씨가 성범죄 관련 루머 작성자를 형사고소했습니다. 지수 씨의 법률 대리인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지난 3월경 지수가 과거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등의 명백한 허위 글들이 온라인에 게시되는데 읽을 작성자들을 형사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결과 작성자는 지수 씨와 전혀 관련이 없는 군인 A 씨로 확인됐다고 덮쳤습니다. 글 내용이 모두 허위라는 점도 인정했다는데요. A 씨가 사과하고 선처해 줄 것을 부탁해 지수 씨도 사과를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지수 씨 측은 A 씨 말고도 허위 글을 작성한 누리꾼들에 대해 법적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지수 씨의 법률 대리인 A 씨의 법률 대리인 A 씨의 법률 대리인 A 씨에게 본질을 hormonalält으로 어떤 점이 있는지 말아질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